1.1.1.1 오랜만에 시작하는 한솜TV 이거는 오늘 이 물착장인데 유리가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올드스쿨로다가 오늘 컨셉은 올드스쿨 에헹 오랜만에 또 타미 개인기를 또 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어허 앉아 기다려 손 손 아니 핥창해 어허 손 손 옳지 어 기다려 앉아 엎드려 엎드려 옳지 어 에 엎뎁 아 아 저 ec 행사 나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타입이라서 오늘은 제 책상 앞에 보조 책상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MIX 배틀이 있는 날인데 잘 나오나? 여러분들 몸풀 대틀을 하고 고르다 보니까 아니 이것만 한 몇 곡이야? 98곡이네 가볼까요? 머리 많이 길렀어 끝에 쌍둥이 오빠 나 쌍둥이 오빠 주셔도 되는데 바로? 됐지? 네 도착 빠밤 또 비싼 신발 신고 왔네요 오늘 저지쇼 노래와 맞게 착장을 입었는데 저지쇼 노래는 이따가 밥 먹으러 갑시다 간식 간식 화장 되게 잘 됐다 안녕하세요 화장 진짜 잘 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계란찜을 만들 수 있어 계란찜을 여기도 있고 계란찜이 저기도 있네 코이아 조지 나랑 준비 5v ani 잘있되 어제 이제 생활은 끝났구요 이제 생활은 끝났구요 꼼꼼하게 30초 이상 불을 씻거나 초조독대를 사용하여 포독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머리두기와 참가자 간에 예를들기 행사장 위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제 자막에 배경질이 많아 약간 댄서 춤추는 척 누구다린가 누가 연습하고 있나 랩샤 즉시 의무실 도전 콩나바닥 에게 안지는 내 유는 느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드라이 슬픔이 이 노래는 조금 더 늦고 벗어내는 센터 달콤하게 저번에 이 노래는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어디 안나올까? 우왕! 이거 해야돼! 어색! 그런데 좀 이 lotta 다가갈수록 다가갈수록 근데 너무 잘аче해서 3. 3. 3. 3. 3. 3. 반성 DXT 화장은 도취하고 현대체 환불 환불 지하 렛츠 털렛 예예예예 사실 4명이 거의 있어서 7명의 왁퍼가 노린팀인데 진짜? 결승된다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